꼴집 다신거야? 안녕하세요 심으뜸 입니다 오늘 자유로운 분위기 아니니까 심으뜸씨 마음 벗겨주세요 오늘은 배에 끼는 건데 아 미안해 오늘은 sbs컵 결승전 방송이 있는 날인데 오늘 스밍파 다같이 모여가지고 본방 보면서 이렇게 먹방을 좀 해보려고 이제 휘재를 위해서 이만큼 시켰고요 이 합친거보다 이게 더 많은 양인데 이가 지금 자기 상황 벌써 침출을 하고 있는데?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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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스밍파가 오늘 이제 우승팀인 게 방송이 나간 뒤라서 본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우승 소감을 한 번씩 아이고 라나씨 아 저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진 적이 없이 이렇게 우승까지 해버려가지고 지금 현대의 승률 100%를 달리고 있는 야 저 양아치다 양아치 그래 언니 패배해봐서 좀 알아야되는데 숟가락 얹게의 장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가 얻어갑니다 이게 다 팀원들 덕분이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실하겠습니다 갑자기 앉은 비가 주저앉아버렸지 점점 내려앉고 있어요 오늘 좀 작아보이고 싶어서 주장으로서 뭐 한 건 없지만 팀원 여러분들이 다 앞에서 잘해줘가지고 뭐가 다했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또 월크림이랑 같이 해서 우승한 게 더 남달랐고 저 딱 현수막 내려왔을 때 그 기분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정말 정말 행복했고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희재씨 제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해고요 이게 다 팀원들 덕분이 아닌가 싫습니다 솔직히 리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다 때문에 한거야 그건 맞아 어 우리 나온다 나온다 이제 얼른 본방을 보러가야 돼서 이따가 남은 수감을 할게요 오늘 예원이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못 오고 깡미는 오는 중이에요 자 본방 보시다 파도리 짬뽕이랑 짬뽕밥이야 선물짬뽕밥 맛있어? 맛있어? 응 이거 먹어보래 얘들아 이거 맛있어 어디서 시킨 거예요? 이거? 알려줄게 이따가 웨이크림 도라인 깡미언이 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촬영 당일날에는 얘가 두 장이라서 그런지 얘가 제일 떨어져 한솜에 가만히 있다가 진짜 골때려 다이어트 한 번 해야 돼 밥도 못 먹어 이게 틴가 봐 여기다 틴가족인 같다 진짜 진짜 대물 짭트 마음가파 근데 라이브 진짜 나가시던데 너무 예뻐 땀 또 흘려파가지고요 다음에 나도 언니도 축하드로 하면 재밌을까 땅땅이 털어 아니 집스레 감독님들을 위한 랩을 만드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근데 솔직히 신나긴 했어 응 진짜 좀 긴장 풀리긴 했어 응 근데 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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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만 연애 꼴대 맞은 거야? 꼴대 맞았었네 꼴대 맞았었네 와 위협 속이었네 그러네 맞아 되게 일찍 끊어들였어 우리가 긴장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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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우리 절대 안 끊잖아 응 처음 했다 거의 처음 끊은 거였어 저렇게 들어가서 혼났어 나도 정신 못 차린다고 연륜 감독님도 긴장했어 나 하이트 길린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안 해? 철학하다 저거예요 들어왔어 아니요 아 귀여워 아 진짜 웃긴 해 왜 저러고 왜 저러고 주현이 뒤에서 말해주기엔 진짜 힘이 돼 나도 진짜 힘이 많이 돼 아 야 저거 맞췄다 뭐야 아 이거 맞췄다 아 신발이 자꾸 부끄러졌다 저거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먹어라 여기 제가 올려주려고 같거든요 응 나한테 이따 바꿔 여부로 같아 아 여부로? 어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? 어 편집이 있어 아니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언니 이거 진짜 잘한다 깜짝이야 듣자싶게 해 이거 진짜 잘한다 와 아 와 와 아 아 아 제발 그만해줘 락쿠킬링 아 언니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둘 아 저것도 미끄러졌어 그래서 내가 신발 바꾸고 올까 어 맞아 저 미끄러졌어 저 미끄러졌어 아 아 잘했는데 어떻게 이거 잘 쳤어 잘 쳤다 저거 어떻게 일부러 맞춘 거잖아 아 그렇지 신방 뭐야 아니 아 진짜 큰데 이거 무슨 마음에 나오는 찌빵 같아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형도 육사심 가져가실래요?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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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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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잘했다 근데 캐시 너무 강해 아 너무 잘 받아 캐시가 진짜 잘해 웬만한 거 다 둘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왜 어디야 굴독례 세트 3 3 3 3 3 4 3 아니 희해자 잘 갔다 하지만 어 1 4 4 4 5 2 나이스! 아.. 나이스! 와.. 와.. 퍼스터 씨 좋아! 제가 왼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했어요! 왼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.. 왼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.. 여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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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아니 안 뻗었어! 내가 대접을 보는데 가만히 있었어! 좀 애매했어! 대접 보지 마세요! 맞아, 교회 안 돼. 아니 근데, 고생 구성으로 들어갔잖아요. 아니 근데, 야 근데 구성으로 뻗던가! 미안.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. 울렙조차 안 했잖아! 손으로 뻗어주세요, 이렇게. 아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아니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떻게 저 타워로 넘어가지? 야 다 보고 있었어, 그냥. 아니 나는 옆으로 빠지는 거 알았어. 사실 다 보고 있었어. 저걸 수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야. 우리가 가는 거라서. 근데 저렇게 멀리서 쳐는데 어떻게 파워가 저러지? 와 대단하다. 아 브라운이 염려주라고 도로 차고 올라가게. 이해에 더 큰 도로인데. 저건 안 빠져도 되는데, 한 꿀 먹히고, 아 이거 그냥 파고 돼야겠다. 저건 안 뻗겼으면 돼, 우리 곡이거든. 이상한 거 건드리고, 제대로 된 거 안 건드리고. 항상 소원인거 왜 약간 놓친다고. 맞아. 꼴 때가 갔나보다. 쓰지 않고, 시작을. 해놨어 조야 야 왜 이렇게 어프다 우리 괜찮아 야 뭐야 슬라이딩을 아프게 야 어디게 숙였어 야 여쭤볼 얘 또 올라 또 올라오르지 와 맞았어 맞았어 야 9분엔 없구나 1분인데 뽀뽀해서 날려줬네 와 끝까지 와 끝까지 와 여기 가온다 아 아 아 엉덩이 나 와 다 못 봤어 지금 아 아 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기쁘고 아 근데 왜 난 눈물이 안 나고 너무 좋은데 눈물이 안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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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방송으로 SBS컵 우승하는게 나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설명해봐 아 아 이제 새시즌 정규리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진짜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볼 거구요 희즈가 아직 배고파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되는 먹방도 지켜봐주시고 계속되는 우리 주연이의 다이어트도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트월킹, 그 다음에 우리 깡미의 덤블링과 오버헤드킥을 하는 그날까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다음 시즌도 자리 끌어주시고요. 나 언니 몰라면 트월킹 안 됐어요. 트월킹 세레몬을 기대하세요. 공중파에서 해드립니다.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. 아 사실 이게 참 사랑에 감사한 게 우승해서 좋긴 한데 또 그런 거 있잖아. 부담이 돼. 아니 리그 우승하고 싶다. 우리 슬림파가 조직력도 더 탄탄해지고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 시즌도 기대해주시고요. 또 올라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다음 시즌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계속 뻗어봐라. 예 죄송합니다. 이제는 다음 시즌에는 끝까지 손을 뻗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독님이 바뀌었어요. 새 감독님과 슬림파의 모습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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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